이거 줄게 여기 이거 봐 이거 봐 다 열렸다 아니 하나만 꺼내 먹으세요 하나만 꺼내 먹으세요 엄마 분명히 하나만 꺼내 먹으세요 하나만요 하나 옳지 아이 예뻐요 왜 버려요 이거? 이거 왜 버려요 그거 왜 먹어요? 저기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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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시는 거예요? 뭐 뱉 하시는 거예요? 뭐 뱉 하시는 거예요? 뭐 뱉 하시는 거예요? 뱉 하시면 한입 간식 엄마가 다 먹어요 저기요 북쪽은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? 고소해 그냥 여리야 이리야 너 뭐 먹어? 뭐 먹어? 포야 너는 너의 개껌을 두고 잡고 여기 와서 애기 간식을 훔쳐오는 이유가 뭔지 나에게 설명을 해줄래? 다 각자의 간식이 있어! 난 내 간식이 있고 자신은 한의 간식이 있고 넌 니 간식이 있어! 왜? 다들 왜? 자기... 자기 본분에 왜? 충실하지 못하고 왜? 그렇게 하시면 한의 간식 엄마가 다 먹어영! 한의 간식 엄마가 다 먹어영! 남의 걸 이렇게 화내는 거야! 그리고 그쪽은 계속 뭐 하세요? 다 먹어야지! 타랭! 푸흡! 먹방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! 먹방 유튜버가 되고 싶은 피치소녀입니다! 먹방 유튜버가 되고 싶은 피치소녀입니다! 대헥! 대헥! 근데... 아니... 해봐! 헥! 먹방... 안 먹방이 될까? 내 담아 내 담아 너무 놀다! 오빠한테 오게 해봐! 백설아 도와줘 백설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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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백설아 이 삐친 소녀 말려 삐친 소녀 백설아 삐친 소녀 말려줘 빨리 옳지 잘했다 페이크였어 삐친 소녀 삐친 소녀 너 어어어어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